신혼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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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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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오는 거 이거 얘기해줄 때 너무 빨리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다 까먹어 이거 갑자기 후진하라 박찬호 이병 박찬호 한 번 더 해보겠다 시동 걸어 시동 걸어 다시 가겠습니다 시동 걸 시동 걸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앉아 앉아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시동 걸어 박찬호 이병 박찬호 이병 저 위에 보이는 언덕이 보이나? 자 갔다 온다 실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어 우지원 이병 후진하라 앉아 좋다 한 번 더 해보겠다 전조등 소등 앉아 앉아 저는 우지원 이병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관이 바라봤을 때 가장 못한 인원은 우지원 이병 박찬호 이병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업무하라 전조등 소등 업무하라 모든 게 암기하고 그걸 빨리빨리 익히는 게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지금 트라우마가 계속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냥 끝장납니다 그때 내가 잭슨한테 한 번 진지로 저는 계속 배잠병입니다 응?